아빠 배워주고 싶어요 이거는 여기로 넣을까요? 다리도 아파서 고무를 찾아다니는 게 너무 힘들어 보이고 손이 계속 배어서 너무 아파 보여요 아빠가 계속 다치고 그러니까 속상하고 아빠 아파 아빠가 세수하는 거 밥 먹는 것도 도와주고 양치도 혼자 못하니까 도와주고 아! 아! 크게 아! 언니가 저의 조각 좋아해요 제 가족이니까 도와주고 제가 같이 있어줘야죠 이렇게 써져 있는 대로 가면 내가 Becky 저의 주인공이 감사합니다.